너 나무들보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주토피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플래시 플래시 반짝반짝 플래시 오랜만이야 친구 나도 왕 반가워 이치 플래시 내 친구하고도 인사해 자기야 이름이 뭐였지? 음 주디 홉스 순경입니다 이럴야만 해요 내가 하는 일이 적성에 잘 맞아요 오늘 방문하신 목적이 뭐죠? 네 드전이 차적을 좋아할 수 있다고 해서요 지금 우리가 무척 급하거든요 잠시만 자동차 번호가 2구 T... 뭔가요? 2구 THD 03 2구 3 2구 9에... THD 03 T... HD 03 D 0이랑 3 D 0이랑 3 0이랑... 3 3구 2 3구 3 D 0이랑... 3구 3 3구 3 4구 3 4구 3 4구 3 4구 4 4구 4 Q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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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1